음악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종목에 대한 질문 올립니다. 현재 파리올림픽에서 사격, 활, 펜싱으로 우리나라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가 없으면 메달을 못 딴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유독 정신력이 집중되어야만 할 수 있는 총, 칼, 활의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스스님께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의 나라이며 오행으로 본다면 갑을 목의 나라이며 동방의 나라입니다. 이 동방목은 바로 정신세계가 발달한 에너지이며 정신문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방, 이 동방, 해 뜨는 나라, 동방의 나라, 바로 인류의 감방인 나라, 동북감방, 동북감방인 나라, 뿌리의 나라, 3.7 법칙이 딱 맞아떨어지는 나라, 70%를 물의 바다에 담그고 30%를 머리를 육지에 내밀고 이 3.7의 법칙이 딱 맞아떨어지는 나라, 이 동방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동방의 나라 중에서도 감방에 속하는 나라, 뿌리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런데 이 뿌리는 숨겨져 있죠. 에너지가 숨겨져 있잖아, 뿌리는. 숨겨져 있지만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정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문화가 정신이 발달한 문화다. 바로 뿌리의 나라고. 우리가 뿌리가 보이지 않듯이 바로 정신문명은 쉽게 보이지 않아요. 내면적으로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는 동방의 나라이며 정신문명이 발달한 나라이며 뿌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정신력이 막강한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든가 정신력을 동원한 스포츠 이런 것이 발달하게 돼 있으며 우수한 성적을 내게 돼 있다. 그래서 오니픽에서도 정신집중을 요하는 그런 양궁 또는 이렇게 사격, 펜싱, 칼사함하는 거, 펜싱 이렇게 아주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은 금의 나라예요. 서방금. 금의 나라는 과학문명이 발달하게 돼 있고 체력이 강인하게 발달하게 돼 있어요. 남방국가하고 서방국가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남방국가는 화해 나라잖아.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화해 나라는 화, 불기운처럼 뛰는 운동, 축구 알죠? 축구, 뛰는 운동, 높이뛰기, 달리기 알죠? 이렇게 막 던지는 거, 무슨 운동이야 이게 막 매주통, 매주공 같은 거 던지는 거 있잖아. 그거 뭐야? 아니 이렇게 돼가지고 럭비공, 럭비공, 럭비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은 남방국가, 화가 발달한 나라가 굉장히 능력 발현을 하게 돼 있고 또 이제 서방국가에서는 이렇게 힘쓰고 육체적으로 힘쓰는 스포츠 있죠? 당연한 스포츠. 예를 들어서 스키를 탄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발달한 스포츠, 그런 스포츠가 아주, 그런 스포츠가 잘 맞고 그런 스포츠로 능력 발휘를 하게 돼 있다. 한마디로 강인한 육체를 쓰는 그런 스포츠들을 잘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북쪽, 북쪽은 추운 거 아닙니까? 그럼 북쪽 지방으로는 역시 북쪽도 춥고, 춥고, 이 북쪽은 춥고 또 음의 나라예요. 또 어둠을 상징하고. 그래서 저 북쪽 나라들이 보통 뭐가 발달해 있냐면 정신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어떤 지적인 문화, 학문의 문화, 연구의 문화 이런 게 발달되어 있어서 저 북쪽 나라들이 보통 시인들이 많고 유명한, 유명한 작가들이 많고 참 작가가 많잖아요. 내가 지금 이름을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런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들이 대부분 저 북쪽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유명한 철학자들이. 왜냐하면 이 추운이가 조용히 앉아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색하고 이 기질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방 나라들이 보통 철학자들이 많고 종교가 발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남방 국가, 서방 국가들이 많이 동적인 운동, 스포츠를 잘하고 이 동방, 이 북방은 좀 정신세계가 많이 발달되게 돼 있고 정신세계를 동원한 스포츠, 그런 스포츠를 그래도 잘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신적으로 유독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신문화적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를 하면 잘할 수 있고 또 어떤 연예계 쪽에서도 정신력을 동원한 그런 문화, 예술 쪽으로 아주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신문명이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한 번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남의 문물을 내가 공부로 받아들일 경우 엄청난 창의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문명도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터넷 발달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대한지 알고 계시죠? 외국 한 번 나가보세요. 영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문화가 발달 안 돼 있어요. 선진국인데도. 우리나라처럼 속도가 빠르고 전국적으로 인터넷 문화가 잘 발달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가 아마 3위 안에 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정도로 발달해 있고 참 대단한 실력 국가이다. 창조적 국가이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적 국가가 된 이유는 우리는 바로 뿌리민족이며 정신문화가 발달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며 우수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순의 자손이라고 하고 정말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긍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민족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 국민들 일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국민을 폄하시키고 우리 국가를 평화시키는 국민들도 있는데 그것은 일부 극소한 부분들을 보고 폄하시키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지 전체를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만큼 어리 살아있는 민족도 드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며 이 어를 살려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앞으로 10년이 지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위대한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민족성이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 10년만 지나게 되면 우리 민족성이 전 세계에 드러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류 국가가 그러니까 인류 국가로서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류 국가 중에서 바닥이에요. 10단계가 있다면 예를 들면 10개 나라가 인류 국가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10개 나라가 인류 국가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제일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10년이 지나게 되면 인류 국가 중에서 정말 진짜 인류 국가가 된다. 인류 국가 중에서 최소 3위 안에 드는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것 같아요. 경제의 성장은 우리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전 세계 인류 국가 중에서 중위권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인류 국가 중에서 제일 낮다고 했죠. 인류 국가 중에서 1등이 있고 제일 낮은 국가가 있는데 인류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 물질문명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중앙으로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중앙, 1등과 꼰진에서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인류 국가 중에서 물질문명은 중급으로, 중앙으로 진입을 한다. 물질문명은 그런데 정심문명, 문화문명, 이 정심문명은 전 세계적으로 3위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그리고 물질문명 전체로 보아도 인류 국가 중에서 중위권으로 진입을 한다. 하위권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중위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정심문명은 전 세계 인류에서 3위 안에 속하는 나라가 된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